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관순 열사조차도 한 수접을 엄청난 애국자 할머니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건 예의가 없는 매국노와 똑같다며 나한테 화를 내는 시모 아니 그럼 할머니 아들은 뭐야 이완용이야? 원제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건 일본 중국인들이나 하는거라고 말하는 시모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시모가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건 일본 중국인들이나 하는거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한거구요 실상은 그거 다 못배워 처먹어서 그런거다 우리 전통을 안지키면 이미 매국노랑 다를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하하 이런 할머니를 심으로 뒀다는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이딴걸로 트집을 잡는거야 그래요 제가 평소 밥을 먹을때 숟가락 잘 안쓰긴 안써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거 나 숟가락 싫어 이래가지고 일부러 안쓰는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되죠? 젓가락으로 먹어도 딱히 불편한게 별로 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더 빠르고 간편하니까?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거든요 여하튼 어제였죠 남편이랑 시댁에 갔었고 밥도 먹었는데요 이때 저희 시모 저한테 뭐라뭐라 말은 안했지만 뭔가 표정이 안좋더라구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뭐 평소에도 워낙 잔소리가 많은 할메라 뭐야 왜저래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아무 소리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뭐야 기분탓인가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오늘이죠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꽁꽁아 너 왜 자꾸 젓가락으로 밥을 먹냐 멀쩡한 숟가락이 있는데 그걸 왜 안써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먹는건 일본사람이나 중국에서는 할 법한 행동이다 너 앞으로 그러지마라 대뜸 이런소리를 하길래 예? 이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젓가락으로는 밥이 아니라 반찬을 집어먹어야 되는거고 밥이란 국은 숟가락으로 떠먹는게 올바른 식사예절이다 이러더라구요 참고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돼요 제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은건 맞지만 밥그릇을 들어가지고 얼굴에 막 코를 들이대고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에 두고 젓가락으로 먹는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게 뭐든 간에 엄마를 보고 배우는 법이니까 애를 낳기 전에 빨리 좀 고쳐보랍니다 젓가락으로 국 건더기 밥 먹는거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러면서요 아니 씨부래 아니 씨부래 이게 미친 도대체 뭔 개소리야 정말 그리고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거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저랑 거의 비슷하게 먹거든요 젓가락으로 그래서 아니 그럼 어머님 땡땡씨도 저처럼 젓가락으로 밥 먹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에이그 그 놈은 엄마 말을 안댔잖아 이지랄 아니 이 난리 솔직히 어른한테 이런 예의없는 말 쓰는거 저 스스로도 싫고 또 알고 있지만 날지도 날지도 별을 날지도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 본인 아들도 못 고치고 있는건데 내가 뭐 왜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냥 하하하 어머님 저도 그냥 어머님 말을 안들릴래요 이미 30년 넘게 완전히 굳어진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요 이렇게 대충 웃으면서 받아찼더니 아니 이 할매가 또 아니 너는 내가 뭐라 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건데 해보기도 전에 냈다 무조건 안된다 이딴 소리만 하냐 이러면서 또 폭풍짤 소리를 시전합니다 어머님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먹어요 저만 그런거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래 맞다 바로 그게 문제다 요즘 젊은것들 제대로 배워먹질 못해가지고 다들 그따구로 처먹더라 아이고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국이 별거냐 이러다가 나중에 일본사람들처럼 아예 밥그릇 들고 코를 박아가지고 먹겠네 어쩌고 저쩌고 이랄지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거 두달 전인가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시모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 입에서 애매하다라는 단어가 나온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또 난리를 치네 아니 꽁꽁아 그 애매하다는 말은 일본 잔재화다 쓰지마라 모호하다가 올바른 표현이야 아니 너는 그런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또 구시렁구시렁 잔소리 아 물론 저도 일본 잔재화 지향해야 되는거 알고 있어요 우리말 써야죠 근데 저희 시모는요 이런거를 좋게좋게 알려주는게 아니라 말을 진짜 얄밉게 사람 대놓고 무시하듯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고 참나 너는 그런것도 모르냐 무식해가지고 딱 이런 말투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정말 보고 있자면 유관순 열사도 울고갈 대단한 애국자 납시였네 싶어요 아니 제가 젓가락 숟가락을 한손에 쥐고 밥을 먹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씹을때마다 쩝쩝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게 전부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체의 잔재니 어쩌니 예의가 없는거니 이러니 저러니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밥상 예의가 없는거냐 이거죠 어? 아니 그래 좋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랑 똑같이 하고 있는 당신 아들한테도 먼저 잔소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아들은 그냥 두고 며느리인 저한테만 이러냐 이거에요 그래 어쩐지 왜 같이 밥을 먹을땐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일어나 했더니 아들이 있을땐 말 한마디 못하고 진짜 기가 찹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저희 시어머니 입을 좀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물론 한국 전통문화 예법으로만 따지고 보면 쓴이 시모가 하는 말 틀린건 아니에요 올바른 소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싶으면 우선 본인 아들부터 먼저 개빡시게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런 후에 잔소리를 하던가 해야지 자기 아들한텐 낑소리도 못하고 며느리한테만 고치라고?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뭐야? 2번 원래 그게 맞긴 해요 근데 이건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할거면 본인 아들부터 멀쩡히 키웠어야 되는거 아닌가? 찌질하게 같이 있을 땐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전화로 잔소리한다는거 진짜 그지같네요 3번 어머 그러게요 제가 누구처럼 베어먹질 못해가지고 계속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끼리끼리 만나는거죠 뭐 어머님 유효상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잔소리할 때마다 계속 지하들 끌고 들어가면 됩니다 애매하다가 일본어 뭐 잔재다 어쩌고 이딴 소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말에 웨레어가 한두개도 아닌데 영어는 되고 일본어는 무조건 안되고 그런건가요? 그냥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있으면 쓰는거지 무슨 어디서 좀 주워들은걸로 잘난척이라도 하고싶다 이건가? 이것도 뭐 며느리 기죽이기 그런거야? 근데 이런거 다 필요없고요 그냥 안보는게 최고야 근데 이거 애매하다가 진짜 일제의 잔재형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그냥 별다른 그거 없이 그냥 뜻풀이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뭐 그런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아는분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4번 아니 저함에 우리나라 전통이 그렇게 좋다면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은 또 모른답니까? 머리카락은 왜 쳐짜리고 양놈들 옷은 왜 쳐입고 돌아다니는거야? 당연히 비눗껍고 한복입고 돌아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전통예법이 어쩌고 저쩌고 일제의 잔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겨우 그런것도 모르냐구요 한번 물어봐요 5번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거 예 우리나라 예의가 아닌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아들도 못 고쳤으면 그 주둥이 닫아야죠 6번 쓰니 시모가 말한게 우리 전통예절은 맞아요 근데 요새 누가 그렇게 밥먹고 합니까 번거롭게 이 바쁜 세상에 말이지 숟가락 썼다가 놨다가 젓가락 썼다가 놨다가 번거로워 7번 아이고 이 거지같은 꼰대들 좀 보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무당횡단 안하기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하기 이런 기본적인건 아예 지키지도 않는 것들이 고작 집에서 젓가락으로 밥좀 먹는거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앉았는데 옘병 방구석에서 남한테 피해 안주는 사람 뭐라 하지 말고 집 밖에서 피해주는 본인들이나 경계하고 살라고 8번 솔직히 숟가락으로 굿건더기 건져먹는거 이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모 본인 아들도 그렇게 먹는다는걸 보니까 나도 짜증이 확 치고 올라오네 어? 아니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버릇도 못 고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거야 이거 뭔데요 어쩌라고 9번 아니 그래서 똑바로 안하는 지새끼는 그냥 냅두고 남의 자식한테 일단 거지같은 지적질을 하는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예법이냐 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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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젓가락으로 밥먹는게 뭐 어때서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건 밥그릇을 아예 들어가지고 얼굴에 대고 코박죽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쑤셔 넣는거 아니었나? 옛날 중국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먹잖아요 어릴때 그거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 어렵게 사네 아 그리고 본문이랑 상관은 없는데 매국노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게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썼죠 우리나라 대표 매국노하면 이완용 아닙니까 또 대표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제일 유명한 매국노가 이완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몇몇 매국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사오죠 정미칠죠 그래 하나 더 있는데 잘 생각이 안나네 아무튼 이런 늑약들에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대표 매국노들이 있는데 웃긴게 여기에 들어가있는 그 매국노들조차도 이완용을 극혐하고 손절치고 그랬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게 찔리는게 있었는지 하나씩만 했거든요 나는 을사 늑약에만 해야지 나는 정미 이것만 해야지 했는데 이완용은 그걸 다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매국노들 사이에서도 손절당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